그렇죠 야스다를 최초의 야스다를 사면 호퍼가 되게 단단하죠 그 단단한 것들을 누그려뜨리는게 이 축구화도 처음에 단단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여기를 우리가 축구를 한다는 행위는 이 신발을 신은 상태로 공을 때리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공으로 신발을 두들겨요 자 어떤 가죽이 되게 뽀뽀되 그 가죽을 누구로 때리는 방법이 뭐죠 이렇게 얇은 나무망치 같은 걸로 때리는 거죠 그러면 가죽이 부드러워지죠 축구화를 신고 공을 찬다는 행위의 대부분은 축구화에 공을 가지고 축구화를 때리는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축구화 길들이기 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처음에 들어가면 인사이드 패스 인사이드 트래핑을 많이 하고 리프팅을 많이 하라고 하는 이유가 공을 축구화로 많이 두드리라는 뜻이에요 두드려서 모든 종류의 어퍼를 누구로 때리라 그게 발 좀 편하게 신는 방법이에요 대부분 이제 그런 기회가 없죠 새 축구화 신고 나가면 바로 경기에 들어가니까 잠깐 워밍업하고 그럼 이제 발이 까지기도 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됩니다 충분히 신고 두들긴 다음에 신으면 그런 확률이 적어지는 거죠 반대로 보면 조금씩 더 편하게 신고하려는 거죠 확인하고 있는지요 편안하게 신고하려면 그리고